워묵탕 오늘은 짠 워묵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내가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아니야 왜? 소스가 있었어 워묵탕에 들어있는 소스를 넣고 간장을 넣어서 간을 맞췄습니다 자 먹어보도록 할까요? 네 고치가 있네요 이거 자기 꺼내서 먹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워놔야 되겠다 접시 하나 갖다 줄까요? 맞네 간장이랑 바람이 다른 맛이 역시 파가 있어야 돼요 역시 파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파까지 이거 국물이 밥이랑 먹기 진짜 딱이다 한 번 먹어볼까? 이거 신기하다 이거 진짜 밖에서 사먹는 거 꼬치 맛나? 마이크를 조금 넣어볼까? 마이크를 조금 넣어볼까? 마이크를 많이 넣어볼까? 마이크를 많이 넣어볼까? 맛있더 별로 간장을 안 찍어 먹어도 될거 같아 간이 돼있어 . . . . . . .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아, 얘 언제 끼어났어요? 어, 살살 생이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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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먹을 수 없다 먹어보겠습니다 오, 진짜 맛있다 그치? 응 이해가 돼버렸어요 이게 더 맛있어 어, 이게 뭐야 익숙한 그 맛이라 그런가? 그치 얘는 그 슈퍼에서 파는 그냥 네모난 어묵이고요 부산어묵이라고 써있어요 어, 그리고 얘는 뭐 모듬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있는 그런 어묵입니다 얘는 맛이 뭔가 되게 고급진 맛인데 맛있어 얘를 딱 먹으니까 익숙한 그 어묵의 그 맛이 얘는 하나 다 먹으니까 살짝 기름진 맛이 느껴진다 아, 그래? 그래서 이렇게 고급진 약간 고급진 많이 먹으시네 근데 딱 한 입 먹어서 되게 맛있지 않았어? 어, 진짜 맛있어 나도 그랬어 딱 먹었을 때 오! 이런 느낌 지난번에 어묵탕 한 번에 먹었잖아 응 그때 먹고 남은 거 밥이랑 먹었는데 진짜 맛있다 오 진짜 맛있다 밥이랑 먹으니까 어묵에 무슨 줄을 타? 청주를 타? 아 청주 아 어묵에 청주 아 바삭 아 오 오 오 nie 아 아 아 오 아 으 으 us 밥도 먹어야지 근데 밥 빠지는 거 같아 나도 한 잔 먹어볼래 그치? 맛있지? 오늘 쌀을 오늘 셋살이 왔거든요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근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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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있었나봐 여은이가 그리 간 적이 없는데 엄청 매워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생겼더라고 뭐지 한번 먹어볼까 그거? 한 번 먹어볼까? 우산에 어묵 공장 재밌다던데 뭐가? 우산에 3번 무기인가 공장이 지금은 아들이 경험을 시작하면서 고기를 나가 가드처럼 바꿔가지고 수제음목도 막 밟고 막 만드는 거 제형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 그랬던 거 같아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긴 한데 아 그래 근데 엄청 맛있데 막 간장목 간 만들고 먹는 거니까 뭐든 바로 만들면 진짜 맛있지 이렇게 아들이 이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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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경험하면서 이렇게 경영 전략을 바꿨는데 엄청 메추리 며플 띠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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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리 לה 겉 kommt 그치? 처음엔 닭한 입장 마시는 거 같네 그니까 얘가 아까 얘는 뭐 여러 겹으로 해서 되게 뭐랄까 씹는 질감이 되게 좋았잖아 근데 얘도 이렇게 겹쳐서 먹으니까 얘가 더 맛있네 저거 약간 녹음이엔서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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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מד 오.. 너무 맛있어 마시멜로우 너무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뭔가 정신없다, 그쵸? 잘 드셨어요? 네 겁나셨어요? 아니요, 아직 하고 있어요 네 무슨 얘기 있어요? 오늘 여러모로 방송에 집중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언니한테 오뎅 먹이고 왔어요 저 나만 켜놓은거야, 나만 먹으라고 응 고마워요 이것도 저희꺼에요 고마워요 recht한 것 같아요 저번에 꼭 할게요 헷갈리 아이템 méta 주읍 오늘 이상한 저 새로 오신 분이 여기 방 보더니 뭐 하시는 분이여? 뭐라고 했어요? 취미생활이 많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민망하네. 그래서? 장비들한테. 저희가 따로 챙길거에요. 혹시나 현장에 포함될까 봐. 한번 더 드세요. 별로요? 네 별로요. 저기요. 간장이였어요. 확실히 이거 먹다. 이걸로 먹으니까 맛이 좀 입에 타긴 하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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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